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네요. 이제 18일부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백보가 붙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28일부터는 이제 이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특정 당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엄격하게 선거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28일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나온 것이 중앙일보의 톱뉴스입니다. 경남 사전투표소서 몰카 발견 KT통신 스티커를 붙여 위장했다. 양산 양산이네요. 여기는 김두관 후보하고 또 여러분들 경남지사를 지냈던 분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이제 이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인천 사전투표소 다섯 곳도 몰카가 나왔고 남동구에서 용의자를 근거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왜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 그걸 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달 5.16일이네요. 사전투표. 그러면 5.16일이면 뭐 일주일 남았네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양산시 A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메라가 발견됐고 이 카메라는 2층 정수기 뒤쪽에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다.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은 2층에 있는 대강당 입구 쪽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아무튼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 이어서 인천사전투표소 다섯 곳도 몰카 몰래카메라가 됐고 남동구 용의자를 근거했다. 용의자가 근거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의도로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매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선거가. 그 문제하고 아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일투표는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해 보신 분들은 가서 신분증 제시하게 되면 명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낸 다음에 사인하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매 사람이 여러분들 투표장에 와서 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일투표 투표자 수는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는 매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차이값이거든요. 서울에는 모두 424개 동이 있습니다. 424개 동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424개 동의 차이값이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덕표일이 당일투표 덕표보다 크고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평균 12.62%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위 변조에서 집어넣어 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데 424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일정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덕표일이 당일투표도 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일정 비율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2분의 1의 424승인 거죠. 424분의 투표를 해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인 거죠. 이렇게 이름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전투표소에 몰카가 발견됐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제가 읽으면서 내가 추측한 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치료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경찰이 수사 기간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밝혀지겠죠. 이거 뭐 보시게 되면은 뭐 잊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작업들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몇천조분의 몇천조도 아죠. 몇천경 뭐 이런 분의 일정도의 확률이 발생한 거죠. 모든 선거가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그러니까 그걸 서울법대 출신들이 잘 모르니까 서울법대를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나왔는지 거꾸로 나왔는지 위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도 하도 이제 도사가 돼 가지고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까지 된 거죠. 이제 4.15 총선처럼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께서 칼럼을 그래도 뭐 잘 쓰셨네요. 보시게 되면 오늘 양상훈 칼럼은 파출소를 피하니까 경찰서 선거다. 옛날에는 파출소 선거였는데 이제는 경찰서 선거가 돼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착잡한 마음을 귀한 지면을 가지고 글을 쓰셨네요. 4년 전 총선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바로 잡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선거를 바로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간접으로 들어보니까 2020년 4.15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여기서 양상훈 주필께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서울 경기도와 인천에서 당선 가능권으로 우시한 국민의힘 후보는 휘기종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제 양상훈 주필이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소개하는 것은 양상훈 주필이 갖고 있는 총선에 대한 전망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등 선거 예측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했고 그런 예측 기술이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선거 예측 기술도 발전했지만 선거 조작 기술도 많이 발전한 거죠. 양상훈 주필은 그냥 선거 예측 기술만 발전했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예측하는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선거를 만지는 기술도 많이 이제 발달한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뭐 그다음에 불과 2년 만에 이토록 사회 분위기를 바꾼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두지 않고 이상한 것은 만약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은 그날로 식물 대통령이 될 때인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감이나 절박감 같은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할 거 없이 윤석열 심판 윤석열 탄핵 등 온통 윤 대통령 이야기다. 선거가 윤석열 대 반윤석열로 흘러가는데 용산 쪽은 조용하니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 힘이 크게 패배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선거 책임론의 행태로 국민의 힘 쪽에서 먼저 불거질 것이다. 선거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양상훈 주필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보면 성리한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이 요즘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말대로 3년은 너무 길다면서 윤 대통령의 보복을 시작하면 어떤 소용돌이가 칠지 모른다. 예당 지지자들에게도 다른 의미에서 3년은 너무 긴 시간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중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무리하지 않고 그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노인께서 양상훈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총선 배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직면할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온갖 질의와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이 지배하는 국회에 대한 공포를 졸입해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는 정부 여당과 국민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시에 대한 일말의 조언도 없이 패배주의에 젖은 넋두리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109명이 찬성하셨으니까 반대 10명에 비해서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청룡님은 본질은 빠지고 격가지만 가지고 논하는 사슬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무결승의 투계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의 논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이 개입된 선거라면 그 결과는 한갓 전산조작의 숫자 놀이일 뿐입니다. 아울러 본질인 무결승의 선거가 반드시 치료져야 된다는 보장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양상훈 주필뿐만 아니고 조선일보는 선거 무결승이 침해됐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상훈 주필의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결론이라는 것은 핵심을 본인들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끝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주 반복하다시피 저는 대세에 추종하지 않고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자유인으로서 사유하는 결과를 여러분에게 논평으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아주 좀 다르게 봅니다. 색다르게. 그러니까 판세가 어떻고 여론조사가 어떻고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보는 것은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사전투표를 얼마나 만들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조달해 가지고 투입할까 저는 그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판세 분석이 어떻고 야바위꾼들이 뭐죠 뭐 신문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총선을 얼마를 만질까 저 사람들이 얼마를 만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지난 총선은 얼마를 만질까 특정 정당 후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 수의 6.7%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 5.0% 호남을 제외하면 6.7%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를 정상적인 투표로 복원 복구하려면 마이너스 6.7%를 하게 되면 정상투표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를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입니다. 좌우대칭 그래프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가 나오는 거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인 거죠. 역대 선거 모두 다 이렇게 다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약 33.3%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86% 관내 사전투표만 국한하게 되면 7.55%의 위조투표지를 확보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뭉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렇게 꼬이고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정거는 태산처럼 많은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보신 서울의 424개 동에서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더불어민주당은 한 표도 한 곳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12.62%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미쳐도 이만 미치지 않는 이름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21%, 19.8% 이런 수치가 전국에 다 펼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남,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선거를 제외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은 전국 평균 6.7%, 선거인수 기준으로 6.7%만큼의 사전투표자 수를 조성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11일 무렵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2020년 4.15 총선에 6.7%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6.7%를 뭐죠? 선거인수 기준으로 빼게 되면 국힘당이 몇 석을 차지한 겁니까? 서울특별시에서 17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 선거를 6.7%를 집어넣어가지고 8석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약 17석을 국힘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걸 8석으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6.7%를 더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6.7%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정상적인 투표상태가 나옵니다. 거기서 4월 10일 총선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 7.5%를 뻥튀기하면 46대3이라는 석과가 나옵니다. 지역구에. 2020년 4.15 총선처럼 5% 호남을 다 포함해가지고 5%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네 자리 차지하는 거죠. 강남 자리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강남구에 사시기 때문에 윤정부의 의사정원 학대회와 같은 무리한 조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우리 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 너가 정신 못 차리면 대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상황은 가변적입니다마는 이론적으로 6.7%를 더했기 때문에 6.7%를 빼면 정상투표가 복원이 되고 정상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 기준 7.5%를 집어넣어 주는 거하고 2020년 4.15 총선처럼 5%를 집어넣어 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면 46대3, 45대4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17자리를 차지한 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7.5%로 여러분들 집어넣어 주게 되면 다 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 이기고. 그리고 여기 강남 상구 가운데서도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령도 살아남겠죠. 표를 다 만드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결과인 겁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서 줬을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뭐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에서 이대로 가면 열석을 받겠다는 열석 턱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 선거 인수 기준으로 5%만큼 집어넣어 준 겁니다. 5%를 빼면 호남을 제외하면 6.7%를 집어넣어 준 거고 경기도가 2020년 4.15 총선에 17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8석으로 줄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만큼을 총선에 더하게 되면 57대 1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57대 1인 겁니다. 대피하는 거죠. 너무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가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4.15 총선을 호남을 포함해서 호남을 제외하면 6.7%만큼 표를 집어넣고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 5%만큼 집어넣은 겁니다. 그만큼 빼주면 정상투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정상투표를 가지고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경우하고 4.15 총선처럼 5%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경준 강남병의 코넬대학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KDI 출신입니다. 여기에 비교적 정치 경험이 풍부한 유승민 전 의원이 가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셨네요. 당만 보지 말고 후보를 보고 찍어주시고 최소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석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성정이나 하성갑이나 하성병은 야당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장소인 거죠.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정치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유승민 전 후보가 가가지고 당만 보지 말고 개인을 보고 좀 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선거판이 상당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첫 지원 유세 최소한 의석은 달라 이런 걸 보게 되면 의석을 주면 뭐하노요. 표를 주면 표를 다 그냥 만지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경제학 박사들입니다. 두 분 다 서울대를 아마 나왔을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위스칸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KDI 출신이고 유경준 의원은 코넬대학에서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하고 KDI에서 계셨던 분인 거죠.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 첫 건 유경준 지원 유세 펼친 유승민 당만 보지 말고 후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 일문일답에 응한 것을 보고 선거판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유세 지원 유세 또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도 요청을 하고 마포울의 함은경 후보도 요청을 하고 아마 지원 유세를 몇 군데 더 유승민 전 의원이 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반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인기가 남은 이 정부가 최소한 일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 확보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선거의 시극이자 비극인 거죠. 소신과 양심을 지키며 정치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발 당만 보지 마시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과 소신을 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좀 주문 겸 조언을 했네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투표일까지 남은 일주일 안에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을 고집하지 마시고 전공의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복귀시키려는 출발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의 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거는 유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이 맞는 거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조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를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번 총선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료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가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런 선거를 직접 해본 사람들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런 평가를 여론조사에 담기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우리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에게 요청이 오는 후보들에 한해서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지난 26일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 총선 시작부터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마지막까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혼자 하겠다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총선이 거의 끝자락을 가는 거니까 일각에서 투톱이니 쓰리톱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해야 여러분들 밑에 사람들이 추진할 거 아닙니까 공천은 다 혼자서 다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유승 유승 오늘 유경준 의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은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입니다. 오늘날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학은 대개 계량 분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나 그 학자로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한 5월 무렵이었습니다. 대학에 계시는 한 교수님과 공동연구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유경준 후보인 거죠. 여기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유경준 전 통계청장 4.15 부정선거 없음 통계학적으로 98.4% 전 통계청장 통합당 초선 유경준 의 용기 부정선거 아닐 확률이 98.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유경준 후보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난 적은 없지만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야 뭐 네가 국회의원 뭐죠 재수 좋아가지고 강남 병에서 당선됐지만 최소한 선거 문제에서 입을 다물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촌란거리고 국힘당에 내가 경제학 박사니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 없는 확률이 98.4%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네 표가 얼마나 도덕질당한 걸 한번 봐라 그러면 그때는 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98.4% 유경준 후보는 더 여러분들 섭섭한 것은 본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한 사람이니까 본인 투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강남 병에 2020년 4.15 총선 강남 병에 표를 얼마만큼 훔쳐갔으면 더불당 후보는 플러스 12%에서 최소 최대 16%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최소 12% 16%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98.5%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최소한 입을 다물 것 같아요 다들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싸가지가 없는 양심도 없고 배운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국힘이 저렇게 고전하는 겁니다 본인들 그냥 자업자득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제야 H님이 이런 작성해 준 전수분석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서울 강남에 4.15 총선의 차이값을 이 푸른색은 더불당 그 다음 붉은색은 미통당입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플러스 6.29 더불당 박성준 플러스 6.05 태구민 플러스 5.27 박진 플러스 5.28 유경준 플러스 5.40 김웅 플러스 5.61 배현진 플러스 4.93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유니스 플러스 6.29 마이너스 6.29 무슨 이야기냐 특정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에 표를 얻은 사람의 플러스 값하고 표를 빼앗긴 사람의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거죠 여기 보시죠 유경준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플러스 5.40 그 다음에 국힘당 마이너스 5.38 기타당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 합치면 뭡니까 마이너스 5.40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나왔는데 명식이 경사 코넬에서 이런 코넬이 아주 명문입니다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 뭐라고 98.4% 통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겠냐 이 이야기죠 참조로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으면 여러분들 4.15 총선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49개 여러분 선거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다 플러스인 겁니다 출시란 게 뭔지 다들 참 나라가 망하는데 합하에 힘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한번 다 눌러주시면 조금 더 노출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를 함께 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더 고치하겠네요 제가 조금 계시죠 그럼 오늘은 20분간 계산해가 가능 3 이렇게 20분간 계산해han väldigt ficuru SAIL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중앙일보에 여러분들 중국당이 넓으니까 왕복하는 데 7시간, 8시간 걸리는 데서 기차를 타고 하루 온종일 여러분들 시간을 다 투입해가지고 제외국민투표에 참가한 한 교민 이야기가 실렸네요. 오늘 북경특파원으로 계시는 기자분이 제외 교민들의 투표지에 담긴 소망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도승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에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바깥에 살게 되면 아내 사시는 분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국에 26년째 살고 있는 교민 박정수 씨의 말입니다. 네이민구 자치구 바우트호에 거주하는 박정수 씨는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제외국민투표소가 마련된 베이징주주중한국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바우트호는 베이징에서 60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기차로 왕복 7시간 투표 한 번에 꼬박 하루를 다 쐬야 되지만 박정수 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같지 않아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면서 먼 길을 마닫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국토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국토가 광야한 지역에서는 제외국민투표 한 번 참가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도 또 재미가 있네요. 그다음 이야기가 제외국민투표에 여러분들 14%만큼 투표율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중국에는 제외 선거권 자가 17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교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주중대사관 측이 마련한 버스는 베이징과 텐진 곳곳을 돌고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45개의 좌석은 상당수 비어 있었습니다. 투표소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교민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계속 악화하는 한중관계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불신이라는 표현을 특파원이 쓰셨겠지만 선거에 대한 불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징에 근무 중인 한 주재원은 낮은 투표율 자체가 의사표시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므로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기자분들도 눈치를 많이 보니까 이 베이징 특파원에 여러분들 쓰신 글에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낮은 투표율 자체가 의사표시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건 거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직선거에 제외국민투표에 공정성에 신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 겁니다. 그거는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이 확산이 됐을 거예요. 특히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대구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국민투표에서 대부분 다 패배하거나 아주 건수한 차이로 윤 후보가 이긴 것이 대부분 다 많은 교민들이 봤을 겁니다. 왜 이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하면 본인이 그리고 또 교민사에서 돈 이야기들이 많겠죠. 제외국민투표는 가장 사전투표 조작에 손을 많이 대는 부분입니다.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하는 영역이 제외국민투표인 거죠. 그 다음 여러분 크게 조작하는 데가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가장 낮은 데가 관내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험한 일을 다 해 주신 분이 제야 h님의 분석 전수분석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의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49개 선거구 가운데서 단 한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 보시기 바랍니다. 18.3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제외국민투표에 전부 전산 조작을 가지고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미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18.35% 나왔다는 것은 뭐 이건 그냥 제가 점잖은 체면에 욕설을 할 수 없고 그냥 미친 수치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그 최대치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 가지고 이걸 제외국민들이 상당수가 다 알 거라고요. 표를 다 만진다는 걸. 제외국민투표가 가장 심합니다. 표를 만지는 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를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표를. 제외국민투표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국입니다. 4.15 총선 전국의 플러스 21.39%입니다. 어떻게 제외국민투표라는 건 표본집단하고 당일투표의 표본집단은 23.39%가 투표율이 특정 정당의 투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작업들 해 가지고 만진 겁니다. 이걸 교민들이 다 알 거라고요. 이런 걸. 제외국민투표를 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이게 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253개 선거구에 전부 제외국민투표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진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거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00 뭐 이런 거 다 손을 댄 거죠. 그 이름 더 기막힌 것은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사전투표 대신에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지금으로 제외국민투표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jih님께서 2012년 총선을 분석했지 않습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국외 그 당시는 제외국민투표가 아니고 국외 구제자 투표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에 여러분 실시된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중에서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표를 집어넣은 일이 이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14.02%입니다. 이 14.02% 이게 14.02%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채누리당이 마이너스 10.61%입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뭡니까. 노다지로 조작에 놀이 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재원 말씀처럼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의사표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시간에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2020년도 총선하고 2012년 총선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전수조사를 여덟 번 했기 때문에 제외국민투표만 여덟 차례 이런 선거를 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뭔가 제외국민투표 2012년에 가장 보수색자가 강한 대구에서도 다 만진 겁니다. 이렇게 대구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제외국민투표하면 무조건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20.54% 20.54는 게 뭡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20.54%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20.54%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율이 뭡니까. 위조 투표율을 집어넣어주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상징적으로 대구광역주 는 보수색자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뭡니까. 죄다 더불당 후보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이런 검사를 오래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정의 문제는 조금 그래도 손을 대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보시게 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본인 선거 세 번 다 도덕질 당하고 대구가 그냥 더불당 뭡니까. 대구 살다가 그냥 외국만 나가면 다 더불당 뭐죠. 예. 광편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이 뭐가 건의가 서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가 서겠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는 상태로 또 선거를 치르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도가 통해 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회가 참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국힘당은 공직선거마다 일사불란하게 사전투표해야 된다고 야단 법석을 지더만은 뭐 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홍석준 의원 사전투표를 이번에는 동료를 안 하겠다. 이 발언에 여당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투표를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동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동은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가달라. 국민들이 사전투표로 가든 본투표로 가든 표수셨는데 뭐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보시면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일부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동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었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동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야기고 한동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용을 택해가지고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무조건 투표만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서로가 뉘앙스가 좀 다른 겁니다. 홍석준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 간의 기자들과 만나서 사전투표를 당에서 독려할 계기 냐는 질문에 최종적인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가장 중요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동의한다.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 당 일부 지지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동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하는 발표사전투표율입니다. 발표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이 같은지 아닌지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사전투표보다도 발표사전투표를 역대 선거마다 계속 이렇게 증가시켜온 겁니다. 빠르게. 거기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특정당당에 집어넣어준 것으로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 국힘당 일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모양이죠. 그러나 결국은 당론은 사전투표 독려를 하겠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사전투표 를 독려에 대해서는 좀 해의적이었습니다마는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사전투표를 10% 하든 20% 하든 그냥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30%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뭐 사전투표 방해했지니 뭐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제 사전투표 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를 하시든 당일 투표 를 하시든 가능하면 당일 투표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투표 꼭 하시고 사전투표 를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동훈 씨는 또 뭐 상황을 좀 아니까 그래서 뭐 그냥 구렁이 담는 거 가듯이 설저히 피하는 거죠. 사전투표든 당일 투표든 뭐 그냥 투표만 하십시오. 윤재호 원내대표는 꼭 사전투표 하셔야 됩니다. 상황실 부실장 부실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홍석준 의원은 사전투표는 독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서로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뭐 그냥 그렇게 그래도 뭐 진일보 한 거죠. 지금 같으면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고민을 하더라도 게임은 끝난 거죠. 이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분이 안 되는데 여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지의 관리관 도장을 생략해 얼마나 가차표를 인쇄에 쑤셔 넣었는지 모릅니다. 뭐뭐가 민심이 땅에 떨어지도 선관위에서 얼마든지 인쇄에 쑤셔 넣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비웃을 대고 있습니다. 대국 시민과 유튜브들은 사전투표를 얼마나 뻥뛰게 할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주요 사전투표소의 투표자를 개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니까 4.15 부정선거가 또 재연된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뭐에 처하라는 국민 요구와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알 수 있는 부정선거였습니다. A님은 사전투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국힘당 후보들이 폭망한 것은 사전턴거 때문이었다는 그간에 쏟아져 나온 증거가 말해줍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고 감시할 수 없는 사전투표지들이 민심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야당 승리로 결판을 냈습니다. 그 내막을 국정원의 조사로 다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도 여전히 인재된다고 하니 지난 총선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독려한다니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중구 성동갑 지상욱 후보가 출마해서 낙마했던 데입니다. 그 선거에서 1만 3,871표가 투입된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 1,612명밖에 안 되는데 1만 3,871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5만 5,48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1만 674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3,19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만 3,871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율 7.2%를 부풀린 겁니다. 1만 3,871표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서 1만 674표 집어넣고 관내에서 3,19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집어넣냐 전산 프로그램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위조투표자 한 장씩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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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진짜 가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를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25%를 사용한 겁니다.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최종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 찾아낸 규칙입니다. 표를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현장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도 본 적이 전혀 없고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사용한 최종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그 득표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21.93%를 추정되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29.15% 선거인수 기준으로 7.2%를 부풀린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을 그려본 겁니다. 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47%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을 걸로 보는데 그걸 표를 집어넣어 가 60%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작된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차익값이 홍익표 후보는 플러 11% 진수희 후보는 마이너스 12%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해 보니까 차익값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표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죠. 진짜에서 표를 더해줘서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가짜를 국민들에게 다 발표를 한 거죠. 은봉동 13% 차이가 성수일동 12% 완전히 다 미친 수치들인 겁니다. 표를 1만 3천표를 집어넣어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이 미친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만들어진 수치인 겁니다. 이 13, 12, 11, 14, 13, 12%, 11%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 아닙니까 표를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진짜에서 표를 집어넣어 얼마를 쑤셔 넣어줬냐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1만 3천표. 1만 3천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홍익표는 선관이 발표가 7만표인데 실제로 5만 6천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7만표로 발표했는데 계산해보니까 5만 6천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이러면 다 이게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전투표를 47에서 60% 이러면 다 부풀려 가지고 왜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60% 부풀려 있겠습니까 표를 집어줬습니까 이게 1만 3천표 1만 3천표 집었는데 어떤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동작을 해 나경원 후보가 1만 2천표 이상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상대방 안께 그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 진수희 후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도 여러분들 손상되지 않은 채 4월 10일 총선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방임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그 의사들 뭐죠 그렇게 그냥 압박하는 걸 보고 야 저분이 진짜 용감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용감을 여기 발휘했으면 벌써 다 해결이 됐죠. 이거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낸 표들인 겁니다. 만들어낸 표들을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했겠죠. 선관위 사람들은. 그러면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게 다 이렇게 발각이 됐잖아요.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도 다 이런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복구가 왜 됩니까 규칙을 사용해야 표를 만들었으니까 규칙을 찾아내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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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